제가 어디 막 다친 거였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냥 진짜 심한 근육통인 거니까 아미블분들을 한 곳 한 곳 다 보려고 하거든요. 누구나 빠짐없이 힐링이라는 거에 되게 가깝다고 느꼈어요. 네 저희가 드디어 미국에 왔습니다. 원행 팬들이 진짜 대단하다. 그러니까 완전 저희 인지를 만들어 주신거죠. 여기 계신지 아미를 보내는 게 진짜 방패에 날 때 소리가 좋아. 그거를 홀키를 해놨어. 집에 가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. 내 친구가 딱 있는 거야. 보통 관심 유망주에게 쏠리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저 여러 개가 문제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언제 끝이 날까? 빨리 한번 하도 끌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감독님 감독님 에피소드 시리즈 세계 전부의 마지막이라서 첫 번째 윈즈 투어를 시작할 때 그 콘서트 무대에서 관객석을 지켜보는 그 시점을 그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끝! 와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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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